여기 반할 수 밖에 없는 동네, 반암문이라고 합니다. 다들 이쪽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문 닭집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. 마일도 아주 깨끗합니다. 담도 낮아서 나는 낮은 담에, 담에 이렇게 낮으면 꼭 소인국에 온 것 같아요. 아유, 대추나무가 있네. 대추보고 그냥 가면 안된다 했는데, 그냥 가는걸로. 아, 어디서 불 떼는 냄새 있잖아요. 도무비치하우스. 여기는 바다가 전망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오른쪽이 바다거든요. 여기는 반할 수 밖에 없어요. 그래서 반암문이. 반암문이. 강아지. 아이고, 쟤 어디 아픈가보다. 눈꼽이 많이 껴요. 바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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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를. 어, 제가 이 시간 되면은, 지쳐가지고 이제 걸음이 잘 안 걸어져요. 그리고 오늘은 몹시 컨디션이 안 좋아서, 되게 허기지고요. 기운이 없어요. 여러분 바다랍니다. 바다.